자 서희 15번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넥과 다른 것은 했는데요 신나게 틀리게 풀고 있습니다 지금 1번 다시 풀어볼까요 배실 배실 웃고 말지 말고 1번 지금 틀렸거든요 그래서 뭐 Are they on the street? Are they on the street?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로 위에 있니 그들이 있냐 어디에 on the street 도로 위에 그들은 도로 위에 있니 그것들이 도로 위에 있니 하고 있고요 2번 It's the police Kind Kind To you Is the boy is kind to you?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애들이 친절하니 그 남자애들이 친절하니 To you 너한테 너에게 그 남자애들 너한테 친절하니 계속해서 3번 계속해서 3번 There are these ducks in the cage There are ducks in the cage There are ducks in the cage 에트슨 요거 있잖아 지금 응 그 해설 동영상 여기 이 부분 찾아가지고 다시 보고 와 응 응 어제 하고 왔어야지 응 좋아보기 전에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저기 꽂으면 될텐데 보자 충전구 어떻게 생긴건지 보자 에잉? 애플이야? 씨 애플 충전기는 없는데 그럼 저기 가봐 저기 왼쪽 뭐하느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